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연속 강의를 잠시 멈추고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3일, 그러니까 2월 23일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겸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가 두 달 가까이 옵니다. 이렇게 넉 달 초유의 신앙 상황을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저는 또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고민이 많고 우리 성도들을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균형있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연속 강의를 잠시 멈추고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이라는 상황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욕기서를 한번 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누가 한 얘기일까요? 욕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욕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말한 장본인은 엘리바스라는 친구예요. 이 본문의 요지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는가. 그 뜻이에요. 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법 봤냐. 뭔가 끊어질 저주를 겪을 짓을 했으니까. 욕 너도 이렇게 재난을 거듭 겪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내가 보건대 엘리바스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는 법이다. 차라리 욕을 하고 마음이 상하면 일주일이면 털어지더라고요. 욕을 먹고 기분이 찝찝하면 일주일이면 털어지는데 바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면 거의 일생을 가요. 욕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는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뭐 틀린 말 어디 있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 자기 죄가를 받는 거지. 또 정직한 자가 재난을 겪는 거 봤습니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논리적으로 뭐 문제 있어요. 욕은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뭐라고 고백을 흐리지 않았던 사람인가 하면 주시는 이도 여호하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하시오.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긴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악담을 퍼붓는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멀리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지금 상당히 논리정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욕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셨는가. 욕기 42장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하께서 유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켜 말한 것이 내 종 유배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본문을 좀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너나 유비나 유배의 친구도 있나 말하는 게 똑같다고 말이에요. 유바도 친구들의 그 질문 앞에 가슴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마자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발 한 발자국 옮기는 걸 주님이 아시면서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럼 이게 고백입니까? 질문입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질문이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발 한 발자국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순금 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어쩌다가 멋진 신앙 고백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의역을 심하게 해가지고 거의 오역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우리 힘겨울 때마다 이 본문 외워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 원문에 가까운 번역 성경을 보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테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프레임은 어디로부터 온 프레임입니까? 친구들의 질문이나 요베 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나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재난이 닥치죠? 그걸 하나님이 요기 4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요비 회개한 직후에 평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베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즘 각종 뉴스 매체나 포털사이트 또 뉴스 영상을 통해서 쏟아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상으로 지금 듣습니다. 이 가운데도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부장 또는 동료 직장 상사들이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스트레스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힘들까. 그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할 때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가 변천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한때는 우한 질병이라고 했죠. 우한 전염병. 이게 국가에서 강력히 항의를 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이때 온 세계가 뭐라고 이 상황을 특별히 기독교에서 평가를 했는가 하면 그 우한 지역에 불타는 십자가 동영상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한 공산당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공산당들에 대한 저주로 그냥 매도를 했어요. 자기들의 견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다가 거기를 방문했던 신천지 집단들이 대구의 집회를 가지면서 2월, 3월 달에는 이 코로나19는 신천지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래서 또 타켓이 바뀌었어요.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집단이지. 그러다가 지난 5월 가까운 이태원의 무클럽에서 발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온 기독교는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미사일 요격기입니까? 골라찍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합동축 교단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또 간헐적으로 집단 감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동축 심판한 겁니까?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청년을 지도했던, 교회 청년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제가 가르쳤고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을 좀 잘 신앙적으로 지도해 보려고 애쓰다가 어디 좀 MT 비슷하게 데려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난 앞에서 첫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지나친 해석과 분석은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이 세계적인 상황을 놓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심판한 나라는 미국이겠네요? 스페인이겠네요? 이탈리아겠네요? 그러니까 지나친 해석과 분석과 재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공동의 과제로 닥쳤을수록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유한함을 깨닫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싸움을 해야지 배제하고 구분짓고 누구를 심판한 거다? 저 재난하던 누구를 심판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세상 이치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2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이 사람은 당시 선지자였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예언자예요. 글라우디오 때 이 글라우디오는 누구냐 하면 당시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재앙이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부조. 부조가 뭐냐 하면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 구제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작정해놓고 마지막 30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노들에게 보내니라 작정하고 실행해서 보낸 거예요.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자 여기 이 본문이 비슷한 세계적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 제자들이 사도들이 천하에 임한 기견과 재난 앞에 자 모여봐 모여봐 네 생각에는 저 그때 제일 심했던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죠.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왜 이 재난이 유독 심한 것 같아 따졌나요? 분석했나요? 해석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석과 또는 해석을 지나치게 하려는 의도는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 우리를 신적인 자리에 올려놓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명징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를 띄워주세요. 두 번째 그래서 왜 에서 why 왜 에서 무엇으로 what 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그런 재난을 겪고 있는 현장과 고통에 빠져있는 이웃을 향해서 왜 저러지? 왜 저런 재난을 저 사람은 계속 겪는 거지? 자꾸 지나친 인간의 피조물의 범주를 넘어선 해석과 진단과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이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겠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에 의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거죠. 사도들이 제자들이 세계적인 흉년이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재난 앞에 왜 유독 예루살렘 교회만 이런 흉한 재난이 심한 거야? 뭔가 요배 친구들처럼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서로 배제하고 평가루고 구분짓고 들이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겠어요? 이때 이들이 몰두했던 것은 와이가 아니라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 이웃의 교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재난이라는 상황 앞에 수정해야 될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띄워주세요.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다. 그렇게 지금 잘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지금 하필 내가 10% 20, 30대 청춘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닥쳐졌는지는 잘 몰라요. 네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남들 대답을 갖고 있겠어요? 몰라요.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도 우리가 왜? 라는 질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그래서 그것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서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가 뭘 만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확한 큰 그림을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아래로 위로 훑어 공부를 하다 보면 신기한 굵은 원리 하나가 있어요. 제 말을 듣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어디에도 사도들과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어디를 옮겼거나 간 적이 없어요. 전부 쫓겨다녀요. 핍박이 일어나서 쫓겨가고 거기서 또 주어진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보금전하고 이웃을 향해 섬기다가 또 문제가 발생해서 고린도로 쫓겨가고 쫓겨갔더니 거기에 귀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아시아 쪽의 지도를 보면 거기에 설립된 모든 교회들이 뜻밖에도 도망다니다가 쫓겨가다가 뿌려진 보금의 씨가 자란 현장이더라고요. 이걸 사람이 계획할 수 있겠어요? 요즘 포털사이트에 인기 주제어가 뭔지 아시죠?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꼰대 그런데 꼰대에 주제어가 있어요. 라떼는 라떼는 그런데 요즘 이 말처럼 허무한 말이 없어요. 아니 누구도 가보지 않는 이 엄청난 깜깜이 시대를 젊은이든 늙은이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게 애들도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어요. 애들도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고 라떼는 아니 그게 자기 경험치로서의 기준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젊은이들에게 이 깜깜이 시대를 사랑하는 세상에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라떼는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할까요? 주여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빛은 먼 곳을 가르쳐 주고 발의 등은 가까운 곳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지금 함께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타되고 거기다가 나 때는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신음 속에서 읍조리듯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린 잘 몰라요 지금 쉽게 재단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해석 안 들 한 달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중국에서 발병이 될 때는 그 공산당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다 한 달 만에 거기 방문했던 신천지 집단들이 또 넘어와서 대구로 가면서 대구가 완전 저주의 도시가 됐어요 그렇게 불쌍 숲을 이루더니 하나님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대구를 심판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또 요즘 대구 사람들하고 전화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서울 괜찮나? 여긴 깨끗하다 놀러오느라 두 달 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인간이 이 재난의 상황을 놓고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why라는 질문보다는 지금은 이때 우리는 이웃과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이 발견되면 세 번째 순종하다 보면 뜻밖의 하나님의 그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을 향한 애통을 회복하라 세상을 향한 애통을 회복하라 지금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는 굉장히 깊습니다 상처 정도가 아니라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있어야 돼요 게다가 교회학자들의 예상대로라면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무렵쯤 한국교회 삼각건물에 입주해 있는 교회들은 한 60%가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뭐 성도들 안 나오죠 임대료 못 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일부서부터 지금 찬양사역자분들이 귀한 찬양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을 가셨는데 찬양사역자들도 지금 설 무대가 없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이 아니여 소농공 상인들 자 다음 주 맥주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절경금을 어쨌든 이웃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기로 오늘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이런 큰 교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붕괴 직전에 있는 이미 붕괴를 시작한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서기 249년도 에서부터 262년까지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전 지구촌을 휩쓸었습니다 이때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로마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내에서만 매일 하루에 5천 명씩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워낙 의료 환경이 열악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지구촌의 5분의 1의 인구가 죽을 만큼 끔찍한 재난이었죠 그 재난도 오래 갔습니다 249년에서 262년까지 였으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사랑했던 가족들을 그냥 거리에 방치해두고 죽어가는 가족들을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거리에 내놓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0년이 지난 후에 교회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머지않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기독교에 최대의 부흥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때 교부가 누구였는가 하면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인데 직접 이런 글을 씁니다 그 대유행병을 통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었다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질병은 비기독교인들에게나 기독교인들에게나 똑같이 임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질병을 대처하고 세상을 대처하는 방식은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너무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그 충격받았던 비기독교인들이 전부 기독교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기독교는 이제 유명 무실해지거나 소멸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평가를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에요 2000년 역사 속에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었었어도 예수의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소멸되거나 지리멸멸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사실 내심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야 이 상황에 무슨 새신자가 찾아오겠냐 그래서 새신자 등록을 닫아버렸어요 한 두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새신자 등록을 위에서 새가족부를 오픈한 게 아니라 기존 등록했던 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새가족부를 오픈한 지가 이제 녹쥬됐어요 새가족부가 열자마자 매주 20, 30명씩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교회가 세상에 온 욕지거리로 충격을 주고 있는 때에 그런데 이 환란 속에서도 영혼의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믿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에 대한 애통함을 회복해서 세상에 충격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모든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애통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해는 저무는데 들판에 허기져 앉아있는 백성들을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지혜자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새벽에 오시는 외부 손님들이 줄어들거나 안 올 줄 알았어요 끊이지 않고 꾸준히 더 와요 왜 그럴까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봤더니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무료 급식소가 다 올스톱이 된 겁니다 우리마저도 그 상황 속에서 스톱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빵과 우유 식당은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우유로 대체를 해서 드리는데도 그분들이 오셔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빵은 받아가는데 우유를 안 받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유가 이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속이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생활의 그 습관 때문에 우유라는 기름진 음식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우유가 안 받으면 컵밥이라도 만들어서 드리자 그래서 빵에서 빵보다 한 4배 정도 가격은 비싸더라도 컵밥을 만들어서 밥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청년들 생각이 우리 어른들 생각보다 성숙하다는 게 뭐냐면 나는 청년들이 교회 재정에 투명성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명성도 투명성이지만 저희들의 관심은 교회 재정에 방향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헌금은 그런 절박한데 정말 애통의 현장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뉘어지고 흘러가서 우리가 세상은 다 폐쇄시키고 통제시키고 모든 걸 끊고 하더라도 어쩌면 목숨을 각오하고 라도 우리는 이 전염병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성함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로마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는 율리아노스라는 황제 로마의 황제가 100년 후에 쓴 내용입니다 제발 저 갈릴리 촌놈들을 좀 모방해라 이교도들에게 갈릴리 촌놈들을 좀 모방해라 저들의 이방인을 향한 자비를 배워라 저 갈릴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로마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니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선한 여파가 되어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큰 흐름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질 때로 떨어진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일터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네 가지 주제를 다시 한 번 묵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첫째 지나친 해석과 분석은 위험하다 두 번째 왜에서 무엇으로 왜에서 무엇으로 세 번째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뭘 만나게 된다 큰 그림을 만나게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애통 하나님의 애통을 회복하라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아 아 아멘